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KBS 1TV 새 1일 드라마 수지맞은우리 온라인 제작발표회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종현입니다. 일단 바쁘신 와중에도 드라마에 관심 가져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작발표회는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고요. KBS 공식 유튜브 채널 및 네이버 TV를 통해서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시작하기에 앞서 드라마 소개를 잠깐 해드리자면요. 수지맞은우리는 추락한 스타의사 진수지, 또 막무가내 초짜의사 최우리의 쌍방치유, 정신승리, 공감 로맨스, 핏줄 노노, 호적타파, 신개념 가족 만들기에 대한 이야기를 그린 드라마입니다. 특히나 정신건강의학과의 두 의사죠. 진수지와 최우리가 병원 내에서 앙숙으로 얽히게 되면서 어떤 이야기들을 펼쳐나가게 될지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또한 이들을 둘러싼 히로애락이 담긴 가족 이야기가 시청자들에게 많은 공감과 재미를 선사할 예정입니다. 수지맞은우리 바로 오늘 저녁입니다. 3월 25일 월요일 저녁 8시 30분 KBS 1TV를 통해서 첫 방송이 되니까요. 여러분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제작발표회는 연출을 맡은 박기현 감독님 그리고 함은정, 백성현, 오현경, 강별, 신정윤 배우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하이라이트 영상부터 만나봐야 할 텐데요. 유쾌함과 진지함을 넘나드는 스토리로 안방극장을 따스하게 물들일 KBS 1TV 새 1일 드라마 수지맞은우리의 하이라이트 영상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수지입니다. 근데 진수지 선생님이요. 어떤 분이세요? 타고났기도 했겠지만 지독한 노력파라고나 할까? 한마디로 완벽주의사자. 아주 유능한 분이시죠? 매사에 철저하고 완벽한 것 같은데? 야! 채울이! 너! 이걸 어떻게 해? 선생님이 저 다 안 먹었다니까요. 선생님! 선생님! 실은 선배 돌아왔어. 유학 간 네 첫사랑! 수지야,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이 벤처에서 끝난 줄 알았던 우리 인연, 시작도 다시 여기서 하고 싶어. 이거 저랑 진수지 선생님에 대해 궁금하시죠? 반무랑궁? 이상하게 채 선생님한테는 자꾸 얘기를 하고 싶네요. 우리 두 사람 사적인 얘기. 제 소개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종종 개그우먼이 아니냐는 오해를 받기도 하는 아나운서 지망생, 진나영입니다. 너, 아나운서 아카데미 다시 다녀볼 생각 없어? 안 놔? 아, 이거 놓으라니까! 착한 언니 코스프레 좀 그만해! 우리가 피가 섞여서 뭐가 섞였어? 닥치라고 했지? 닥치라고! 너 지금 나 때렸니? 진수지 선생님이요. 어떤 사람이에요? 진수지 선생님한테 아무도 모르는 다른 모습이 있는 것 같아서요. 난요. 다른 건 다 참아도 사람이 사람한테 예의 없는 거! 그건 절대 못 봅니다. 진수지 선생님, 네가 예전에 그랬잖아. 살면서 꼭 만나야 할 사람이 있다고. 어떡해요, 저기! 아아!! 혹시 만났니, 그 사람? 아니. 아직. 찾았는 거지? 그 사람이 날 찾아야지 내가 먼저 찾진 않을 거야 오늘 저녁 8시 30분에 첫 방송되는 KBS 1TV 새 일일 드라마 수지 맞은 우리의 하이라이트 영상 만나보셨습니다 대부분의 관계들이 막 앙숙으로 얽혀있는 것 같으면서도 그 안에 사연이 있고 또 아픔이 있고 관계들이 서로 인연을 맺어가면서 어떤 식으로 드라마가 이야기가 전개될지 보니까 굉장히 많이 궁금해졌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감독님과 배우분들을 모시고 수지 맞은 우리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드라마와 관련된 내용 위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일단 연출을 맡으신 박기현 감독님부터 인사 말씀이랑 작품에 대한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연출을 맡은 박기현 PD입니다 안녕하세요 드라마 소개를 하라고 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정리를 하자면 제가 최근에 했던 전작들이 두 편 다 복수극을 했었거든요 제가 사실은 범죄 소설도 굉장히 좋아하고 뭐 그런 크라임 스릴러를 좋아해서 두 편을 하면서 즐거웠다고 생각을 했는데 복수 뭐 살인 이런 거를 계속 하다 보니까 정신이 약간 좀 피폐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야 이거 정신적으로 좀 그렇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때마침 이제 연출 제의가 들어와서 대본을 봤는데 그렇지 않은 내용이더라고요 되게 따뜻하고 힐링이 되는 그런 작품이더라고요 대본의 기획안들이 사실 제가 그 당시에 또 일본 감독 고레다 히로카즈라는 일본 감독의 영화들을 좀 좋아해가지고 보고 있던 차였는데 뭐 걸어도 걸어도나 약간 그런 가족들의 얘기를 약간 일본 특유의 관찰 시점으로 관조하면서 이렇게 뭔가 감동을 뽑아내는 것 같은 약간 일본의 그 어떤 무의 문화 같은 부분도 있겠죠 이렇게 막 심파나 이런 것이 아니라 좀 약간 좀 냉정하게 관조적으로 관찰하면서도 뭔가 감동이나 이런 것들이 느껴지는 아니 저런 걸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마침 날라온 대본이 그랬고 주인공들 인물들의 이야기들이나 내지는 뭐 이런 전개 방식들이 잘 만들면 굉장히 감동과 힐링을 줄 수 있겠다 결론이 그렇게 나왔는지는 시청자들의 몫이겠습니다만 그것을 방점으로 해서 사실은 이 드라마를 하고 싶었고 그렇게 만들려고 노력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가족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봤어요 사실 이 드라마에 보면 혈연으로 엮인 가족보다도 다 혈연으로 엮이지 않은 가족들의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가족에 있어서 과연 혈연이라는 것이 꼭 필수 불가결한 것이냐 꼭 혈연이 있어야만 가족인 것이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 요즘 비혼도 많고 출산율도 적고 굉장히 가족이 해체되고 있는 시절인데 결국 돌아가야 될 것은 가정이고 집이지 않을까 고리타분한 얘기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다만 사람들이 결국 안정을 느끼고 그렇게 하는 것들은 가정이 아닐까 싶어서 공영방송 KBS가 그런 것들을 또 보통 드라마들 보면 가정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폄하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냥 소재적으로만 활용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이 드라마를 보면서는 집에 좀 가고 싶다 가서 나도 식구들하고 잘 보내고 싶다 뭐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게끔 해야 되는 거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뭐 결론이 역시 또 그것도 시청자들의 몫이겠습니다만은 꿈보다 해몽이 좋다고 어쨌든 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제작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어차피 이따가 얘기할 시간이 저한테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어쨌든 캐스팅을 하면서 굉장히 행복한 경험을 했다 거의 처음에 원픽으로 생각했던 분들이 아주 운 좋게 다 됐다 이런 경우는 거의 흔치야 저도 PD 생활을 한 20년 넘게 했는데 이런 케이스는 거의 처음이다라서 한 명도 안 빼고 전원 거의 그냥 생각했던 대로 거의 다 됐다 1순위들이 그래서 너무 연기자분들한테 감사하고 그래서 어쨌든 간 행복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에 대한 좀 새로운 정의를 내릴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피폐해진 정신은 많이 회복을 이제 하셨나요? 내용상으로는 많이 회복이 됐는데 드라마가 초반이라 힘들어서 몸이 피폐한 느낌인데 그거는 이제 몸이 피폐한 거는 곧 아마 좋아지지 않을까 몸과 마음의 건강 모두 빨리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배우분들께 인사 말씀이랑 각각 간단한 역할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함은정 배우님 네 안녕하세요 수지맞은 우리에서 진수지 역할을 맡은 함은정입니다 제가 맡은 역할은 정신건강의학과의 스타 의사이자 그리고 대국민 건강까지 책임지는 그런 마음이 따뜻한 의사이지만 겉으로 또 표현을 잘하지 않은 겉바속촉의 그런 완벽주의자 성격의 캐릭터입니다 완벽주의자 자 다음으로 백성현 배우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수지맞은 우리에서 최우리 역을 맡은 백성현입니다 우리는 굉장히 엉뚱하지만 정의감과 사명감이 넘치는 초짜의사 그런 역이고요 재미있는 역할이어서 아무쪼록 보시는 내내 즐거움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오현경 배우님 네 안녕하세요 수지맞은 우리에서 엄마 역을 맡은 최선영 역의 오현경입니다 그냥 한식집을 운영하고 있고요 정직한 사람이고 또 힘든 아이들을 위해서 위탁모드 자창하는 그런 역인데 요즘 엄마보단 우리 엄마들 같은 모습에 최선영 역할로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강별 배우님 네 안녕하세요 수지맞은 우리에서 진나영 역을 맡은 강별입니다 나영이는 아나운서와 쇼 MC를 꿈꾸고 있지만 현실은 비정규직 리포터로 먹방과 연애 뉴스를 전달하고 있고요 언니에 대한 열등감에 굉장히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정윤 배우님 네 한현석 한현석 역을 맡은 신정윤입니다 저는 이번에 좀 진취적이고 쾌활하고 그리고 배려심 깊은 그런 캐릭터를 맡았고요 저는 약간 수지바라하기입니다 네 외국에서 공부하다가 수지를 잊지 못하고 10년 만에 다시 수지를 다시 얻기 위해서 귀국을 해서 네 계속 수지를 얻기 위해서 저는 노력하는 그런 캐릭터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쳐다보지 않고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제 기자분들께 보내주신 질문으로 한번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먼저 감독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 드라마는 추락한 스타의사 진수지와 초짜의사 채우리의 공감 로맨스는 물론 이 신개념 가족 만들기라는 내용을 담을 예정인데요 이 소재를 어떻게 풀어내고자 하셨는지 연출 포인트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도 기획도 그 가운데서 말씀드렸지만 일단 가족이 피가 섞이지 않은, 혈연은 없지만 가족으로 모인 사람들의 이야기라서 그런 것들이 어색하지 않게 어떻게 따뜻한 느낌을 줄 것인가 그러니까 약간 피가 섞이지 않아도 가족으로서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잘 보여질 수 있게 할 것인가 해서 연기자분들 사이에 앙상블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고요 성인 연기자분들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인 연기자분들이 참 다 착하신 것 같아요 그냥 개인적인 굉장히 몬하신 분들도 없고 해서 그냥 뭐 굳이 꼭 드라마 촬영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모여놓으면은 그냥 참 가족 같고 녹화할 때 보면은 굉장히 뭐 몇 녹화한지 한 1, 2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제 보기인 것 같은데 연기자분들이 잘 모인 것 같아요 그건 뭐 굉장히 운이 좋았던 부분이라서 앙상블이 잘 맞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연기자분들 사이에 앙상블을 조금 집중해서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 확실히 수지 맞은 우리가 드라마 안의 내용이든 드라마 밖에서의 관계든 가족이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함은정 배우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처음으로 드라마에서 의사 역할을 맡게 되셨는데 역할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한 부분이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전문직이고 그리고 현존하고 있는 직업이다 보니까 좀 장난스럽게 혹은 되게 가볍게 접근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현존이 계시는 정신건강의학과 선생님을 만나 뵙고 자문을 구하기도 했고 그리고 나와 있는 많은 서적들을 또 보기도 하고 강연도 많이 챙겨봤고요 사실 무슨 말인지는 알고 제가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리고 현재 많은 분들이 앓고 계시는 정신질환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많이 찾아보고 얘기도 좀 듣고 이러면서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가볍지 않게 준비를 하고 싶었습니다 직업의 측면에서는 가볍지 않고 굉장히 조사를 많이 하셨는데 그럼 캐릭터로 들어오자면 좀 내면에 깔린 아픔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완벽주의 성향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이 진수지 캐릭터를 연기하면서 제일 고심했던 부분은 어떤 걸까요? 사실 왜 수지가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굳이 됐었을까 수많은 의사 분류 중에서 라고 했을 때 내면에 깔린 아픔과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스스로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되게 남다르지 않았을까 그래서 스스로 의사 생활을 하면서 스스로를 치유하고 위로를 받으면서 하고 있다고 저는 스스로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내면에 깔린 아픔을 잘 감추고 치료하면서 지내는 모습들이 드라마 속에서 잘 녹여져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까지 한 1, 2주 촬영 정도 하셨다고? 아닙니다 몇 개월 세트 촬영은 1, 2주 됐는데요 어떻게 표현이 좀 그동안 잘 되어 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네 저는 그 내면의 아픔을 많이 드러내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속으로 꾹꾹 눌러담고 있어서 어찌 보면 원래 함은정이 하던 연기랑은 좀 다르네 좀 뭔가 슴슴하네라고 느끼실 수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수지가 갖고 있는 아픔은 스며들어서 이렇게 퍼져 나오듯이 시청자분들에게 전달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들듯이?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백성현 배우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는 좀 쉬운 질문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싫습니다 기자분들이 보내주신 질문을 토대로 질문을 드리는 거라서 좀 쉬운 질문입니다 수지맞은 우리를 통해서 캐릭터의 어떤 부분을 보여주고 싶은지 또 백성현 배우의 어떤 새로운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이거 쉽습니다 쉬운 건가? 질문이 뭐였죠? 캐릭터의 어떤 부분을 보여주고 싶은지 또 백성현 배우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게 될지 캐릭터가 좀 남다르다고 느꼈어요 시놉시스 받을 때부터 해서 보면서 다르다 뭔가 이건 정말 재밌게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우리라는 역할이 굉장히 엉뚱해요 엉뚱한 와중에서도 이렇게 본인의 어쨌든 정신의학과를 전공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을 바라볼 때 약간 그래도 그의 내면을 좀 더 바라보려고 하는 좀 더 깊은 시선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굉장히 유학의 상황마다 이렇게 상대방을 편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서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굉장히 유들유들하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여유로운 것 같지만 하지만 그 내면에서는 누구보다 상대방을 더 생각하고 말을 하는 그런 인물을 좀 더 표현하고자 했고요 그래서 그게 잘 담겼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이번 작품으로는 좀 제가 그동안 좀 뭔가 이 전작 같은 경우도 고려거란 전쟁에서 굉장히 좀 굳고 좀 이렇게 감정적인 표현 이런 것들을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거 말고도 제가 배우로서 좀 시청자분들에게 즐거움을 드릴 수 있는 연기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웃음이 날 수 있는 그런 연기를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많이 고민을 하면서 준비를 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하이라이트 영상에도 많이 좀 반영이 됐던 것 같거든요 조금 더 어려운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네 아까 이제 남의 말을 할 때 남들이 어떻게 들을지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쓴다고 표현을 하셨고 캐릭터가 그런 면들을 천형도스러운 면도 있고 좀 더 어떻게 드러내려고 포커싱을 어디에 두고 좀 준비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굉장히 표현을 잘해주셨는데 제가 이 캐릭터에 있어서 키워드가 천연덕이에요 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의도하지 않은 듯함을 굉장히 좀 많이 신경을 썼어요 그래서 뭔가 생각하고 뭔가 준비하고 이런 것보다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그 순간에 우연성 같은 있는 그런 천연덕스러움의 표현을 하고자 좀 생각을 하면서 지금 작품에 임하고 있습니다 어우 굉장히 예리하신데요 스스로는 천연덕 스타일인가요? 아니면 좀 아까 말한 굳건한 이런 스타일인가요? 아 근데 저는 약간 그 역할에 이제 맞게 되면은 거기에 약간 좀 동화가 많이 되는 타입이어서 특히 이제 일일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매일매일 시청자분들을 찾아뵙게 되고 긴 시간을 호흡하면서 캐릭터한테 동화가 되다 보니까 점점 점점 더 우리스러운 그런 언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묻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실제 캐릭터 천연덕 맞습니다 아 원래 천연덕 스타일이시군요 네 언행이 어떨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오연경 배우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수지맞은 우레가 이제 처음으로 일일 드라마에 도전하시게 되는 거예요 왜 선택을 하셨는지 또 소감도 좀 궁금합니다 일단 일일 드라마에 관심이 있었으나 그럴 기회가 많지 않았고요 그냥 이때쯤은 일일 드라마를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호흡이 좀 긴 드라마를 좋아하는데 요즘은 많은 시청자분들이 호흡이 긴 드라마를 선호하지 않으세요 하도 짧게 보는 영상에 그래서 이제 호흡을 가지고 하는 드라마를 찾고 있던 차에 연락이 왔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감독님께서 그냥 제가 꼭 하고 싶었다고 얘기를 하셨을 때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 역할에 맞는다고 생각을 하시는구나 그래서 두 번도 생각 안 하고 결정을 하게 됐고 또 하나는 제 나이쯤 대보면 가족이라는 거에 대한 거 자식에 대해서 더 생각이 많아져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혈연이라는 거 우리가 엄마나 부모의 형태가 저희 시대는 조금 더 이기적이 돼간 것 같은데 우리 엄마 세대는 정말 희생스럽거든요 근데 그런 가족 형태 아까 온전한 가족이 아니더라도 같이 가족 형태를 이루고 살 수 있는 거 그 안에서 우리는 얼마나 따뜻하고 아우러 갈 수 있는지 그들에게 진정 가족이 되어줄 수 있는지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런 부분으로 핵가족을 넘어서 혼자의 삶이 많잖아요 뭔가 진정성을 가지고 다가가면 가족에 대해서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따뜻한 드라마를 통해서 나도 한번 느껴보자 그래서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말씀하신 부분과 좀 얽힌 부분들이 꽤나 있을 것 같은데 엄마 역할을 많이 해 오셨잖아요 이 최선영 캐릭터가 가진 그렇다면 가장 큰 차별점은 어디에 있을까요? 가장 큰 차별점? 제가 아무래도 엄마이기도 하고 또 자식이 진짜 성인이 됐기도 하고 또 혼자 키우기도 하고 일하는 엄마이기도 하고 주변에 그냥 행복한 사람, 아픔도 많은 사람 또 그런 것들을 많이 어울르고 품고 생각을 많이 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라면 이런 형태의 드라마에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 또는 전달하고 싶다 오연경이 이런 연기도 해? 오연경이 했는데 전달이 되네 화려한 줄만 알았는데 아 저 배우가 나이가 되니까 이런 것도 우리한테 느낌을 주는구나 그거 해내보고 싶었어요 말씀 들으니까 진짜 본방 보고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 꼭 한번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강별 신정윤 배우님께 질문 드릴게요 작품 선택하실 때 어떤 부분이 가장 매력적으로 다가왔는지 캐릭터 설명 같이 해주시면서 좀 더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순서 순서 들어 가볼까요? 네, 강별 배우님 네 나영이로만 봤을 때는 나영이가 이제 좀 못되게 좀 행동들도 하고 좀 화를 많이 내시더라고요 하이라이트 영상에서 네, 아무래도 그런데 그 안에 다 타당한 이유들이 있어서 그런 점들이 굉장히 저한테는 매력으로 어필이 됐어요 그래서 그게 가장 크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신정윤 배우님도 이 작품 그리고 캐릭터를 선택하실 때 어떤 점이 가장 매력적이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처음 제가 대본을 전체적으로 못 봤고 일단 신옵을 먼저 봤었거든요 그리고 일단 저는 일단 제가 나중에 캐스팅이 됐어요 그런데 이미 선배님들은 다 캐스팅이 돼 있고 그리고 백성현 배우도 그렇고 함은정 배우도 봤는데 아, 너무 훌륭하신 선배님들이 다 이렇게 포진이 돼 있더라고요 저는 약간 숟가락만 얹으면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들었고요 네, 아, 그리고 어 한현성이라는 그 캐릭터를 보면서 저도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었어요 사랑을 안 해보니 좀 돼가지고 한현성은 보니까 너무 괜찮은 거예요 남자로서 봐도 괜찮고 정말 모든 걸 갖췄는데 첫사랑인 수지를 위해서 수지만 생각하고 정말 그 순회보적인 사랑이 너무 저는 해보고 싶었어요 네 작품 속에선 아마 그렇죠 잘 되어가고 있나요? 작품 속에선? 너무 좋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무래도 스포일러가 되겠죠 아, 맞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함은정, 백성현 두 배우님께 공동으로 질문을 드릴게요 병원 내에서 만나기만 하면 이제 앙숙으로 이제 티격태격하는 사이인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두 분 호흡은 좀 어떠셨나요? 좋습니다 끝인가요? 전 요즘 너무 행복합니다 은정이를 놀려먹는 재미에 아주 같이 재밌게 현장에서 티키타카 하면서 재밌게 놀고 있습니다 사실 이 은어가 써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킹받고 있긴 해요 사실 저희 제작발표 시작 전에도 계속 서로 놀리고 그러고 계시더라고요 평소 많이 당하는 편인가요? 아니거든요 안 당하는 편인데 백성현 배우님과 할 때 그렇게 좀 당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수지와 우리랑 싱크를 높아서 저는 뭐 만족하고 있습니다 좀 가끔 화는 나지만 네, 기분 좋게 촬영하고 있습니다 감독님께서 어떻게 또 저희가 친구거든요 원래 네 그래서 친구고 또 예전에 부부로도 역할을 같이 했었어요 인스텝이라는 작품에서 그래서 좀 뭐랄까 원래 촬영에 들어가게 되면은 같이 호흡을 맞추고 친해지기까지 이렇게 좀 시간이 걸리고 그러다 보면 연기가 약간 좀 서로가 감독님께서 말씀하셨던 앙상부를 이루기까지가 좀 시간이 걸리는데 저희는 좀 그거를 좀 빠르게 시간을 단축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은 합니다 그러니까 드라마 속 관계가 실제 관계랑 크게 다르지 않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해보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백성현, 오연경 배우님께 공동으로 질문을 드릴게요 모자 사이시잖아요, 이 극 중에서 모자 케미는 그러면 좀 어떤가요? 어땠어? 저는 항상 연기하면서 이게 맞나 어머니, 어머니 하는데 어머니가 자꾸 입에서 안 떨어지고 누나, 누나 이렇게 얘기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랬구나 오연경 배우는 어떠셨어요? 내가 좀 더 엄마 같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작품을 같이 해보는데요 굉장히 유연한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자연스러워서 처음인데 어색하지 않았던 게 제가 첫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속으로는 어떨지 얹어 나도 동생인가 아들인가 그런 느낌이지만 아들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면 되게 젊은 엄마랑 아들은 이런 느낌일 수도 있겠구나 저는 아들이 없으니까 그러면서 앞으로의 엄마와 아들의 케미를 만들어가고 싶어요 그 재미가 나름 진중하고 아픔이 있는 엄마가 엄마에게 조금이라도 한쪽이 빛처럼 잠깐이나마 행복하고 좋을 수 있는 기운을 주는 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기대해 봅니다 저희가 이제 어머니랑 함께 나오는 게 이제 월요일에 세트를 하는데 월요일 세트에 집을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굉장히 푸근해요 이제 어머니께서 풍겨주시는 이런 아우라와 이런 공기를 뭔가 적신다라고 해야 되나 들어가는 순간부터 뭔가 좀 마음이 따뜻해지고 뭔가 이렇게 좀 아들로서 많이 이렇게 좀 엄마한테 그런 거 있잖아요 집에 들어가면 괜히 엄마한테 어리강 부리고 싶고 엄마한테는 무슨 얘기든 할 수 있고 그런 뭔가 포근한 몽글몽글한 마음이 생겨서 굉장히 재미있게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런 마음으로 널 키웠다 확실히 함은정 백성현 두 배우의 관계랑은 확실히 다르네요 느낌이 현장에서 좀 재밌었던 에피소드는 없었을까요? 두 분이서 아직까지는 없었는데 원하신다면 만들어 보도록 하죠 만들 수도 있는 건가요? 혹시 이 자리에서도 죄송합니다 강별 신정은 배우님께 질문 드려볼게요 각각 맡은 캐릭터가 주로 어떤 인물과 많이 얽히게 되고 또 어떤 부분이 가장 재미요소가 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나영이는 지금 현재 언니랑 가장 많이 부딪히고 있고요 언니뿐만 아니라 제가 다른 인물들과도 많이 만나게 되는데 인물들을 만날 때마다 나영이가 갖고 있는 목표 의식들이 좀 달라서 그게 좀 다르게 그려지게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케미가 또 보는 재미요소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연기하시면서 각 인물과 대할 때마다 뭔가 느낌을 다 다르게 가져가야겠네요 그렇게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렵진 않으신가요 그런 표현이? 많이 어려워하는 것 같지 않은데요 네 제정이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너무 수줍어해서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요 하이라이트 영상과 정말 딴판으로 수줍어 하셔가지고 제가 봤을 때 이 드라마 오늘 보시면서 반전을 느끼라고 약간 이렇게 포석을 까는 게 아닐까 그런 것 같습니다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 반전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수지맞은 우리 바로 여러분 오늘 저녁입니다 8시 반 KBS 1TV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신정윤 배우님도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인물과 수지랑 주로 많이 얽히겠네요 네 현성 입장에서는 수지바락이잖아요 제 입장에서는 채우리 선생님이 방해 요소고요 항상 부딪힙니다 정말 배려심이 깊은 캐릭터인데 수지 때문에 정말 좀 유치하게 질투심을 느껴서 채우리 선생님한테 계속 찾아가서 그런 씬도 찍긴 찍었거든요 근데 같이 채우리 선생님하고 하면서 브로맨스 케미가 너무 좋다는 얘기들을 들어서 이런 케미가 좀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일단 지금은 극초반이라서 아직 수지의 마음을 다 얻지 못했어요 저는 지금 수지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만 관전 포인트 말씀드리면 수지 바락이긴 하지만 우리와 현성이의 브로맨스 이야기가 왜 나왔냐면 수지 때문에 서로 질투심을 느껴서 부딪히는 그 장면들이 여느 드라마와는 다른 방식으로 풀이가 좀 돼요 그래서 이걸 제가 수포라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좀 더 재미있고 유치하고 그 남자가 왜 사랑해지면 유치하고 찌질한 면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면들이 있어서 굉장히 재미있는 포인트가 많으니까 끝까지 봐주셔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우리랑 잘 되는 건 아니에요 오해의 여지가 좀 있어서 브로맨스일 뿐 또 신기하게도 저희 형님하고는 제가 학교를 같이 다녔어요 선후배 사이였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 너무 좋아했던 형님이시고 선배님이셔서 이번에 같이 연기를 하는 게 너무 즐겁고 이번엔 뭔가 합의 감독님 말씀대로 뭔가 신기해요 그리고 기대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어떻게 유치한 게 어떻게 표현될지 네 드라마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감독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수지맞은 우리가 색다른 가족 이야기라는 점이랑 또 인물들 간의 이런 관계성 아까 저희가 쭉 얘기가 나왔지만 이런 점이 흥미를 많이 끌게 되는데요 어떤 점을 가장 주목하면 좋을지 딱 짧게 하나만 시청 포인트 찝어서 말씀해 주신다면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네요 이 드라마의 강점이라고 그럴까 소고 포인트는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배우들의 캐릭터가 생각보다 굉장히 독특하고 재미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스토리를 따라가는 부분도 있겠지만 극 초반에는 그 캐릭터를 인지하고 그 캐릭터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어떤 것들을 굉장히 생각해서 보시면 향후에 계속 스토리를 팔로우 업 하시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드라마의 최대의 어떤 포인트는 개성 있는 캐릭터에 있다 이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캐릭터라는 단어를 좀 중점적으로 표현을 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이제 배우분들께 캐릭터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으니까 뭐 어떤 말 다 펼치시라고 어떤 캐릭터의 어떤 부분을 보여주고 싶으신지 짧게 말씀하셔도 되고 편하게 함은정 배우님부터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떤 그 가족 드라마에 항상 캔디 같은 역할이 많이 제가 연기할 때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이번 숱짓맞은 우리에서는 아픔이 있지만 그거를 다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사람들을 마음 따뜻하게 해 줄 수 있는 네 그러면서도 완벽주의자 성향까지 가지고 있는 색다른 캐릭터가 어떻게 표현될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끝까지 제가 어떤 아픔을 어떤 인물들을 만나면서 풀어나가는지도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백성현 배우님 어려운 질문이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라는 친구가 정말 시안하고 독특한 친구인 것 같아서 저 개인적으로는 되게 즐겁게 촬영을 하고 있고요 오늘 방송으로 이렇게 보시면 아실 것 같습니다 저는 가족에 있어서 엄마가 자리 잡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엄마도 아픔이 있고 또 사랑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족의 형태를 이뤄가는 데 있어서 신개념 가족이라고 했잖아요 그 우리가 혈연이 아닌 혈육이 아닌 관계에서 이뤄진 가족 속에서 엄마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 엄마가 자기도 엄마이자 여인이자 사람으로서 얼마나 그 세 가지를 다 해 나갈 수 있는지 그래서 가족이 탄생하는 이 멋진 수지맞은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보는 그런 캐릭터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별 배우님 네 저는 나영이가 어떻게 흑화되고 오늘 의상도 굉장히 꺼멓게 흑화되는데 단계별로 흑화하는 과정들과 어떤 부분에서 발작버튼이 눌린지 그런 모습들 좀 다르게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 사랑해주세요 마지막에 오니까 갑자기 자극적인 단어들이 막 튀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발작버튼에 흑화 신정윤 배우님 현성이가 갖고 있는 매력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대본에 나와 있는 그 매력들을 최대한 잘 표현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고요 일단 수지와 어찌됐든 수지랑 가장 많이 붙고 그리고 우리랑도 되게 많이 붙고요 그리고 전 되게 많이 붙는 사람이 없어요 저희 가족들 우리 엄마 아빠 수지 현성 나중에 또 나영이가 되겠죠 잘 부탁드립니다 많이 사랑해주세요 캐릭터의 영상 속 하이라이트 영상 속 모습과 실제 모습과도 비슷한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다는 완전 찰떡입니다 말씀하시는 말투도 그렇고 수지라는 단어를 정말 오늘 이렇게 많이 들을 줄은 몰랐네요 수지 수지 그만 좀 하라고 바로 이게 지금 여러분 그 드라마 속에 나오게 될 관계성 아니겠습니까 많은 기대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짜 이거는 아무나 한 분만 질문 이거 하나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다른 일일 드라마와 수지 맞은 우리가 무엇이 다를까요? 모두 떠넘기고 있습니다 꼭 사건 사고가 많아야 드라마가 잘 되고 흥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잔잔함과 따뜻함 속에서 더 강한 강한 불꽃을 피울 수 있는데요 그 강한 불꽃을 한번 비교해 보시죠 그리고 젊은 친구들이 이번에 활약하는 걸로 아마 많은 젊은 친구들이 우리 엄마 어른들이 보는 드라마가 아니라 다 함께 보는 드라마네 주말 드라마만 그런 줄 알았더니 일일 드라마가 바로 그거였구나 수지 맞은 우리를 통해서 발견해 보시죠 너무나 완벽한 정리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공식적인 순서는 마무리가 됐고요 이 제작 발표회를 통해서 많은 궁금증들이 좀 해소가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수지 맞은 우리 오늘 밤입니다 오늘 저녁 KBS 1TV 8시 반에 첫 방송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KBS 1TV 일일 드라마 수지 맞은 우리 온라인 제작 발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3월 25일 월요일 저녁입니다 8시 반 오늘 꼭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마찬 아나운서 김정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수지입니다 근데 진수지 선생님이요 어떤 분이세요? 타고났기도 했겠지만 지독한 노력파라고나 할까? 한마디로 완벽추세자 아주 유능한 분이시죠? 매사에 철저하고 완벽... 하는 거 같은데? 야! 채울이! 너와! 아이씨 아이씨 이걸 어떻게... 선생님이 저 다 안 먹었다니... 선생님! 선생님! 실은... 선배 돌아왔어 유학간 네 첫사랑! 수지야...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이 벤츠에서 끝난 줄 알았던 우리 인연 시작도 다시 여기서 하고 싶어요 이거 저랑 진수지 선생님에 대해 궁금하시죠? 반무랑궁? 이상하게 최선생님한테는 자꾸 얘기를 하고 싶네요 우리 두 사람 사적인 얘기 제 소개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종종 개그우먼이 아니냐는 오해를 받기도 하는 아나운서 지망생 진나영입니다 너... 아나운서 아카데미 다시 다녀볼 생각 없어? 안 놔? 이거 놓으라니까! 착한 언니 코스프레 좀 그만해 우리가 피가 섞여서 뭐가 섞였어? 닥치라고 했지 닥치라고! 너 지금 나 때렸니? 진수지 선생님이요 어떤 사람이에요? 진수지 선생님한테 아무도 모르는 다른 모습이 있는 것 같아서요 난요 다른 건 다 참아도 사람이 사람한테 예의 없는 거 그건 절대 못 봅니다 니가 예전에 그랬잖아 살면서 꼭 만나야 할 사람이 있다고 어떡해요 저기 혹시 만났니 그 사람? 아니 아니 아직 찾았는 거지? 그 사람이 날 찾아야지 내가 먼저 찾지는 않을 거야 내가 먼저 찾지는 않을 거야 행복해 다시 나한테는 지켜서 그 사람이 내 방안이 다행히 일찍 안 돼 내가 왜 이래? 내가 너가 내 방안이 다행히 내가 너가 나의 방안이 다행히 내가 너가 나의 방안이 다행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